안녕하세요. 이곳은 양양 바닷가로입니다. 여기는 양양 바닷가로입니다. 바닷가로 참 맑죠? 원우는 미리 12G 미리 해본 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원우는 바다가에서 사진 촬영하는 거지만 그냥 사진 촬영하는 느낌보다 자연스럽게 놀러오는 느낌이 있으니까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 퍼도스를 들리시죠? 사실 이런 자연과 같이 찍는 스케줄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뻥 뚫려있는 게 좋네요. 수평선 보이는 것도 좋네요. 앨범 자켓을 촬영하러 왔는데 바다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둔 사진을 다 촬영을 했고요. 다 모래바다에서 모래범벅이거든요. 씻으러 가려고요. 하와이가 너무 떠올라요. 강릉 쪽은 이렇게 파도가 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뭔가 하와이에서 서스팅하면서 만났다 파도들과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 너무 오래간만에 바락가에서 촬영하게 됐는데 막 울고 싶지 않을 때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막 헷갈릴 때도 생각나고 저도 감당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조금 몰입을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잘 찍은 것 같고요 이제 개인이 끝났는데 유닛 촬영과 단체 촬영도 멤버들과 함께 행복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입니다 날씨가 약간 흐리긴 하지만 촬영과 그래프 사진들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우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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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위기에서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랑 민규가 이번에 하와이 갔을 때 했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했던 추억이 있어서 너무 재밌게 했던 추억이 있어서 또 그때의 좋은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 사건줄게요 여기 꺼낼게요 어디... 어디... 내가 아기 퍼디에 erd OPT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게을러서 이런 거 잘 될 것 같아. 서핑하는 데 같은데 여기에서 또 얼마나 예쁜 사진이 나올까 궁금하네요. 잘 찍어볼게요. 저희는 미니 12집 촬영인데요. 12집 와우. 잘 찍고 또 예쁜 앨범에 담아야 되니까 잘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청량한 컨셉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도 받아 봤는데 오늘도 뭔가 파도 되게 세요. 그래서 이런 바다 보는 것도 되게 새로워서 기분 좋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승관이가 좋아하는 촬영이네. 변경! 어젯ég Columbus 승관이가 정하나면 goldenaur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다가 그 알지 되게 막 삼겹살 두꺼운 거 이렇게 오일에 싸가지고 여기 닭도 그걸로 다 두꺼운 거 보인 줄 알지? 모르겠어요. 우와! 파란색이세요. 아 파란색. 우와!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촬영이 끝이 났는데요. 제가 오늘 1바로 왔는데 오늘 다 같이 끝났어요. 사랑해요 캐럿을. 다음 재킷 촬영 때 만나요. 뾱! 뾱! 12집 자켓 촬영 2회차고요. 지금은 이제 컬러 오브제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멤버가 많은 만큼 다양한 색깔의 오브제로 개인 촬영을 했고 저는 오늘 주황색으로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그린색으로 오늘 촬영을 했고요. 사탕 그리고 풀 그리고 초록색 의자 굉장히 다양한 소품들로 촬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색입니다. 저는 보라색을 가장 좋아해요. 오늘은 좀 블랙하고 다크한 느낌으로 찍어봤는데 편집해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 캐럿반은 다크한 것보다 살짝 밝고 아시죠? 그 캐럿반의 느낌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는 옷 갈아입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걱정. host, 오늘의 재킷 촬영을 하는 집인데요 오빠들이 쿡시니 세븐틴 입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자신감이 생겼고요 두 번째 촬영도 자신감으로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제 이어 재킷 촬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강원도였는데 오늘은 파주고요 지금 끝난 건 아니고요 이거 하고 이제 또 캐럿반 촬영이 있어서 지금 또 옷 갈아입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테라피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미니 12G 재킷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 좀 분위기도 색다른 것 같아요 소품도 다양하게 쓰고 아주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의상은 약간 실버 느낌도 많이 나고 머리색도 되게 잘 어울리고 작가님의 작품이 있대요 저 풍선이 너무 세트도 이쁜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약간 시크한 컨셉입니다 오늘 두 가지 액셉 촬영을 했는데요 노란 키 컬러를 가진 오브제들을 촬영을 했고 두 번째는 방금 여는 걸 기다리는 컨셉으로 들었습니다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뭐랄까 캐시바지에 좀 드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들고 찍어갈 때 음보광으로 가서 받는 선물이야 이 앨범이 회사들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박스들은 하나하나 다 저희 정성이가 아닌 앨범에 들어간 곡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앨범이 회사들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눈이 뜨거워 어떡하여 엉드레가 드렸습니다 이제 달게 어떨 뻔하지 마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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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들어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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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렵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켓 촬영하면서 수중 촬영은 처음인데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모두 다 잘 찍었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